Artificial General Intelligence 인공일반지능 범용일반지능 5단계 참조할 만한 그런 내용이 나왔기 때문에 대개 자율주행자동차도 5단계로 나누지 않습니까? 여기 보시게 되면 지금 테슬라라든지 현대차들이 2단계까지 올라와 있지 않습니까? 2단계까지 지금 이렇게 대개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나누는데 그렇게 해서 보면 우리가 여러분들 대개 전통적인 자동차 운전 상태는 0단계죠. 비자동화 그리고 지금은 부분 자동화 단계까지 와 있는 겁니다. 고속도로와 같이 정해진 조건에서 차선과 간격 유지가 가능하고 운전자는 항상 주변 상황을 주시하고 적극적으로 주행에 개입해야 됩니다. 2단계까지 이렇게 가야 되는데 한번 검색을 해보니까 테슬라는 몇 단계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테슬라의 현재 자율주행 수준은 2단계로 평가됩니다. 부분 자동화, 테슬라의 오토 파일럿 시스템은 차선 유지, 크루즈 컨트롤, 자동차 차선 변경 등 기능은 제공하지만 여전히 운전자의 지속적인 주의와 개입이 필요합니다. 궁극적으로 테슬라는 풀 셀프 드라이빙 기능을 개발 중이지만 아직 완전한 단계는 아닙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면 인공지능 AI는 몇 단계로 나눌 수 있겠느냐 이것도 여러분들 5단계로 이야기하네요. 5단계 오픈 AI사의 샘 울트만이 최근에 공개를 했네요. 오픈 AI사가 인공 일반 지능으로 가는 AI의 능력 수준을 5단계로 규정했고 오픈 AI사가 여러분들 최근에 발표한 채치 PT는 2단계 도달하기 직전 수준에 있다. 5단계로 나눴으니까 우리가 AI의 발전 단계를 이해하는데 좀 도움이 되겠네요. 1단계는 챗봇 지금처럼 질문을 던지고 AI가 답을 하는 대화형 언어로 상호작용할 수준 1단계 2단계는 추론자 박사 수준 교육을 받은 사람처럼 고도의 추론이 가능한 AI 이 직전까지 간 거네요. 3단계는 에이전트로서 인간을 대신해서 며칠간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수준이고 4단계는 핵심자로서 새로운 아이디어로 핵심을 도울 수 있는 수준이고 5단계는 조직 홀로 조직 단위 업무를 총괄 수행할 수 있는 광범위한 능력의 AI를 뜻한다. 이런 굉장히 도움되는 AI 발전 단계를 이해할 수 있는 정보네요.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지금은 오픈 AI 사이의 채치 pt가 2단계 이전장 리저너 이렇게 추론자 인간 수준의 문제 해법 이렇게 질문을 던지게 되면 이게 답을 두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단계가 2단계 수준이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픈 AI 사이의 경영진은 자사의 기술이 1단계에 머물고 있지만 2단계에 도달하기 직전이고 2단계에 도달하기 직전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이제 거의 같은 기준으로 구글의 딥마인드가 여러분들 지난해에 발표한 것이 이게 11월 21일입니다. 2023년도 구글드위름 그 당시에 단계를 나눠가지고 5단계로 나눠서 여러분들 이렇게 소개한 적이 있습니다. 1단계 구글 딥마인드가 지난해 11월 달에 AI의 발전 단계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을 보게 되면 1단계는 룰 베이스드 에이전트니까 정해진 규칙에 따라서 움직이는 수준이고 2단계는 학습 기반 러닝 베이스드 에이전트니까 지금처럼 질문을 던지게 되면 본인이 여러분들 자료를 모아가지고 간단하게 요약해서 보고를 한 겁니다. 3단계가 인간 수준 에이전트고 4단계가 전문가 수준 에이전트고 5단계가 이제 슈퍼 휴먼 수준 에이전트다. 이렇게 5단계로 이야기했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머징, 컴피턴트, 엑스퍼트, 버추어스, 슈퍼 휴먼 이렇게 5단계로 지난해 11월 달에 제시를 했는데 그 제시에 따르기에는 채치 pt나 구글의 바드나 그 다음에 메타사의 라마2들은 모두 다 1단계 수준에 지금 머물러 있다. 가야들끼리 굉장히 멀다는 이야기인 거죠. 한번 참조하셨으면 좋겠습니다.